안녕하세요 이 1을 했다는 건가? 어허 19일에 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줄 수 없으실까요? 아 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미드 트타인가? 미드 트리스탄 하면 뼈왕패를 들어볼까? 연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 말을 들지 좀 고민되는데 전화 들어보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다이아 미드와 마스터 미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선생님? 일단 티어가 다르죠 그거 말고는 모르겠음 말고는 없는 듯함 마스터가 럭키 다이아고 다이아가 얼럭키 마스터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뭐 찍었지? W 찍었네요 보니까 딸기 안 터지죠 쌈포로 킬광 노려보려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당해주지 경험치는 다 먹었어요 그래도 사리면서 하자 도마대는 체력을 많이 빼긴 했어요 그래도 체력을 많이 빼긴 했어요 그래도 라인 이득은 많이 보긴 했는데 집타임을 언제 잡을지 모르겠네 일단 6레벨 찍죠 6레벨 찍고 폭탄 빠졌을 때 한번 노려봐야 되나? 프리스타나 판이 있을 때 누리긴 좀 부럽고 무섭네요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집타임만 한번 잘 잡으면 이제 이길 것 같은데 파밍을 나름 잘해서 내가 그럴 것 같더라 친구야 안 뚫을 수가 없거든 좋아요 아니 쓰레쉬님 그런 말은 조금 아니지 않나 아하 오케 여기까지 치웠나? 아하 오케 좋아요 굿 미드는 끝났죠 이러면 백정 도움을 받다니 수치스럽지 않으신가요? 뭔 소리 제가 백정한테 킬을 준거죠 누가 있나? 누가 있나본데 아래쪽에 있나보네요 들어가진 말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오 잠깐만 가렌이 갔구나 탑이 전 가렌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가렌 올라갔구나 맵을 좀 더 잘 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어 탑 좋아요 가렴 가버렸 뭐야 트위치 잡았는데요 좋습니다 굿 한 칸 가능? 잭스랑 무인 어랍쇼? 어 이건 몰랐네 시바나가 위에서 뚫을 줄은 카비 지금이라도 인장 살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와 시바나도 AD였어? 그건 몰랐는데 AP인 줄 알았는데 AD네요 아이고 쟤도 죽었다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오 데미지 뭐야 이거 저 평큐 맞지 않았나요? 아니 시바나 11레벨? 어지러운데 이거는 안돼 게임 필 낫다리 이거 이렇게 되니 시바나 막을 사람은 가렌밖에 없다 오 무빙 어 좋아요 잭스는 그 어 그래 좋았다 잭스야 너가 희망이 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갈게요 어 미안합니다 아니 깜짝 놀랐네 아이고 미드 까비 카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바나 지금 2.5커거든요 좀 이상한데 템 뽑는 게 아니 어떻게 된 거이 거랍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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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사비 거랄아 네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뭐가 될까요? 난 잘 모르겠다 뭔가 큰일이 난 듯한 끝하라도 한 번 너 약하구나 친구야 너무 약한데 이 친구는 잠깐만 이거 트위치가 좀 무서운데 트위치가 현재 안 보이니까 그냥 배제하고 밀까요? 밀자 그냥 잡으러 갔네요 바나는 잡았는데 그래도 제압골드 많이 먹었는데 나쁘지 않다 그래도 2명 잡긴 했는데 거의 둘 다 천원급의 2명이라 나쁘지 않아요 얼심을 가는 것도 괜찮겠다 풀었나? 아하 오케이 그냥 얼심 가겠습니다 롬바는 못 맞겠는데 상대 바론 너무 빠르거든요 이미 먹은 듯함 사비 아이고 도망 도망가줍니다 아하 오케이 게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바나 9킬 먹고 트위치 10킬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듯함 아쉽다 상대가 좀 너무 잘 컸네요 좋은데요 이거는? 잠깐만요 너무 아픈데? 어 난 가야될 듯함 아하 오케이 못 잡은 게 좀 아쉽다 어때서 한번 해볼까? 믿어가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지금이 해야 돼 해야 돼 킬하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아니면 다 먹히나 좋아요 굿 상대 좀 무리했죠 이거는 줄이나 없었는데도 가버렷 어 이건 이득 좀 많이 받는데요? 잠깐만 이거 아직 모른다 맞나요? 좀 아닐 듯함 계속 때려 일단 네이스 좋아요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그래도 좋아요 아하 오케이 그래도 좋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한타 좀 잘 싸웠는데 이번에도 잘났나? 좋아요 굿 아 여기 있다고? 잠깐만 난 도망가야돼 어 살았나? 잠깐만요 매너 좀 오케이 난 살았다 어허 살아서 보자 그래 난 일단 갈게 엑스가 탑 밀고 있거든요 그냥 갔다오자 오브젝트도 없는데 버밀면 무리에요 빠지겠죠 이제 이거 먹고 있나? 어렷 절대 안되지 제가 한타에서 트위치 봐주면 될 것 같아요 트위치 프리딜 1강만 안 나오면 이길 거거든요 그냥 딜 안하고 있다가 트위치 보이면 그냥 물겠습니다 저거 절대 안되지 절대 안되지 간데리 간데리 큰애라 간데리 그리나케 규아이나를 할 수 밖에 없죠 너희 어떡하게 트위치 없으면 아하 오피 안턴 빠지고 어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에바 빠져야될 듯함 잠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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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 그 비상이요 어 저기 갈게요 우승부로 하지 않을래? 다음에 잘 싸워보자 우승부로 한 다음에 진짜 다행인거는 오브젝트는 없어요 그냥 집 갔다오면 될 듯함 저 존야가 30표에요 여러분 존야가 없긴함 하는거 맞나? 좀 애매한거 같은데? 이거 좀 안인듯함 뭐라도 잡죠 좋아요 좋아요 존야가 없어가지고 들어가기 너무 애매한데? 아 좀 애매한데 이거는? 좋아요 오케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대신 용을 못먹게 망만 볼게요 버릇 안되지 이 녀석아 어디 잭스로 카사딘한테 흔발 팔아도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신의 한수 여기서 란두인까지? 여기서 란두인에 갑자기 강탈의 영향까지 먹는다면? 이거 말할 수 없거든요 몸짱을 넘어선 몸짱짱 카사딘 출격합니다 다른 방어력 250 카사딘 278 체력은 카사딘이 3800 어 이거 지금 못막습니다 난 너만 봐 트위치야 저 티를 어떻게 하게 가버렷 아니 안죽는데요 챔피언이? 하하하하 아 좋았습니다 이게 몸짱짱 카사딘이거든 질짱 질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